오늘 아침에 일하세요 너무 속상해요 오늘 아침에 일하세요 너무 속상해요 치즈하고 올게 옆집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공지 검사할게 다 먹었네 일단 대추 이건 대추야 이건 대추야 와우 여기 뭐 생선이 있네 와우 이건 무슨 애에요? 입 좀 가만히 있으면 안돼 입안도 구경시켜봐 뭐야 이거 안돼? 최고다 모공 관자 나 여드름 관자로 한다 안돼 잘 나고 있어? 각도의 중요성이야? 각도의 중요성 반전 반전 뭐야 나 뭐 나 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어? 엠비피나 줘 또 교육과에 미안한데 말해야지 그거 1등 아니면 더 의미없는거 알지 맞아 1등만 좋아 와 지금 사진작가야? 안녕하세요 사진작가입니다 와 멋있다 오 그리고 승리 형이 형 정수만 같이 할게 오? 정수리가 비었네 뭐해? 뭐해? 아니 숨었어 오 맛있어? 오 토악진아 다시 해야지 역겨워 오 오 형 줘봐 줘봐봐 되뇌라고 해? 지난번 환경진아 아 뭐해 형이 형이 왜그래 흑웅 의식 오는 맛을 왜 이렇게 뭐야 그냥 저희는 그냥 평양냉면 지금 뭐야? 아니 자꾸 없는 맛이 나은데요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됐어야gic 내가 뭐 나랑 같은 거 먹고 맞아 어른의 맛 몰라 감칠맛이 짙다 그냥 왜 목 맛이야 아 저거 뭐야. 이게 왜 감신 맛이야. 이렇게 하는 데? 성화는 안 되겠다. 왜. 홍조할게. 내 거 아니야? 엄마한테 한 거 아니야? 그거 대표니까 이제 끝나. 혼났네. 성화는 할게. 원호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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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성화는 못됐다. 진짜 못됐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아, 슬라이베이.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작가예요, 내가. 나 왜 그러는데? 아니, 너무..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귀여워. 아, 고우. 아니, 가까이서 해야 된다, 이거야. 두 번째 와우. 저기 카메라 온. 네, 줄을 수 없어요. 카메라 온. 해줘. 안 돼. 이거 아무나 둘 쓰는 게 아니라. 우리가 아무나야? 맛있다. 시우 방송용 목소리랑 일상용 목소리 다 달라요. 와, 진짜 잘해.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다면 안 돼요. 전화할 때 목소리도 달라? 전화할 때는 그냥.. 목소리.. 목소리 세 개네, 그리고. 목소리가 좀 많아요. 와, 진짜 하지 마 그런 거 있죠, 뭐. 토 나올 지경이 꽉 찔나. 지하쿠. 지하쿠. 이 영상도 잘해. 너무 잘해. 하키. 하키. 아이잉. 하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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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잉. 아이잉. 오, 어켉. 하키. 와, 추코인가? 이렇게 찍고 왔는데? 성아 누가 초청 가서 빨리 가, 천천히 가 차 빨리 가주세요 여기 탈출해야죠 지하코드 오버 난리났어요 이성균 씨 불러줘 내가 지코를 진짜 좋아해 이성균 씨 나와주세요 야 그만 불러 죽고싶어? 아하하하하 왜 죽고도 안돼?